테슬라를 비롯해서 시장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종목들을 그때그때 뽑아서 실전 차트 분석을 해드리는 미즈노래 차트 분석 영상입니다. 어제 영상 복습 한번 하도록 할까요? 자 좀 전에 복습했던 종목이 엘프죠. 좀 전에 실적 발표 나왔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은 종목의 특징이 바로 이겁니다. 실적 발표 이후에 매도 물량 받고 쫙 밀렸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밀린 이게 몇 프로인지 아세요? 10%에요 10% 근데 한 팅만 밀리고 그 다음부터 바로 매수가 들어와서 놀라지 마세요. 17% 상승. 잡으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그럼 이거 언제 파느냐? 자 이거 언제 파느냐? 여러분 노란색이 51 이동평균선이거든요. 이거 추세선이 꺾이지 않고 그대로 끝나잖아요. 그쵸? 하나 더 알려드릴까요? 이렇게. 이게 이제 지지선이거든요. 하나 더. 여기 이제 지지선이거든요. 이 지지선이 안 깨지고 오늘 애프터까지 끝나잖아요. 그러면 이런 주식은 가져가는 거예요. 또 만약에 지지선이 좀 깨질망하면 어떡한다? 그쵸? 분할 매도. 이 상승에 추세가 꺾이지 않으면 가져가는 겁니다. 근데 추세가 꺾이면 매도. 분할 매도. 아셨죠? 엘프 잡으신 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그 다음에 시험 한번 볼까요? 자 나싹 한번 봅시다. 자 이틀 연속 똑같이 나왔어요. 이렇게. 밑에 꼬리가 달린 거는 뭐라 그랬죠? 매수세가 들어온 거니까 좋은 것. 색깔이 빨간해요. 매도가 많이 나왔으니까 안 좋은 것. 빨갛다는 건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로 밀려버린 거잖아요. 그쵸? 긍정적인 건 있죠. 어제보다 조금 더 위에 시작해서 좀 밑에 끝났다. 오늘 시장 자체가 이랬어요. 여기 보시면 시장 자체가 축구도 그지 같이 하다 보니 시장 자체도 이게 진짜. 이게 먼 일이다. 이게 먼 시장이죠. 이게 지지지지지지. 오늘 잘 간 거는 팔란테오 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내일 한번 더 봐야 된다. 아셨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마찬가지 오늘은 좀 밀렸죠 왜냐하면 오늘 엔비디아하고 SMCI가 좀 밀렸거든요 근데 이제 엔비디아부터 볼까요 1.60% 좀 밀렸죠 오늘 엔비디아 왜 빠지나요 저는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은 이해가 안 돼 아니 지금까지 오른 게 얼만데 이런 걸 건강한 조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걸 건강한 조정 빠질 때 됐죠 근데 여러분 마이너스 1.60% 이 정도면 준수하죠 애프터까지 합쳐서 마이너스 2% 이런 건 내일 한 번 더 봐야겠죠 근데 밑에 꼬리가 달린 게 뭐죠 여전히 빠질 때마다 매수가 들어왔다는 건데 거래량이 조금 많이 나온 게 좀 부담스럽죠 이럴 때는 뭐다? 분할 매도로 접근한다 제가 말씀드렸죠 RSI가 70 이상이 넘어갈 땐 어떻게 해야 된다 그쵸 익절하면서 가는 전략 SMCI는 얘는 괴물입니다 여러분 얘 오늘 은봉이었는데 결국은 양봉으로 바꿔버렸어요 엔비디아보다 더 좋아 엔비디아는 밑에 가진 거래량도 빨간데요 얘는 거래량이 파래버려요 바꿔버린 거예요 이렇게 대박이죠 킵고잉이죠 그 다음에 오늘은 많이 안 하고요 팔란티어 팔란티어를 제가 어저께 분석을 해드리면서 팔란티어 계속 갈 수 있을까 이따 제가 팔란티어 영상 한 번 더 언급을 한 번 더 점검을 해드릴게요 핵심부터 말씀드리면 예사롭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주식시장 자체가 과거에서 볼 수 없었던 모습들이 계속 나오는데 그중에 하나가 오늘 팔란티어의 움직임이었거든요 팔란티어를 제가 아침부터 끝날 때까지 아니 어제부터 계속 지켜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매수세가 장난이 아니다 차트 분석 영상이니까 기술적 분석만을 먼저 중심으로 해드리고 팔란티어 영상 다시 올려드릴게요 보이세요 여러분 지우고 제가 어제 팔란티어 두 번째 영상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시작할 때 이게 어떻게 나오냐가 중요하다 그랬죠 그렇죠 여러분 멤버십 영상 들으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어제 팔란티어 2부에서 말씀드렸거든 오늘 팔아야 되는지 안 팔아야 되는지 팔지 말았어야지 그러니까 30% 나갔죠 지금까지 팔란티어가 이렇게 간 적이 없었는데 그런 거에서 벗어나셔야 되니까 시장 자체가 과거의 데이터대로만 움직이지 않아요 이따 제가 다시 한 번 다뤄드릴게요 테슬라 일단 테슬라 여러분 좋은 소식 하나는 180불을 지켜내면서 반등이 시작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오늘 보면 어찌됐든 어저께 계속 하락 반등이 되고 있는 거에 지금 지지가 되고 있다 1차 지지가 나왔다는 거 여기 보시면 한시간봉 차트거든요 175 여기서 일단 지지가 됐어요 어제부터 시작해서 오늘 프리장까지 그리고 무엇보다 좋았던 건 오늘 장 시작할 때 엄청난 매도가 나왔거든요 나싸 근데 팔란이는 아니 테슬라는 역으로 보이시죠 역으로 올려버리더라고요 그 중간에 살짝 매도 물량 받고도 다시 한 번 올려주는 그래서 테슬라의 1봉 모습 보면 오늘 굉장히 멋진 모습 보여줬어요 이 W자잖아요 W자 W자 M자로 꺾일 수 있었던 걸 W자로 만들어가는 모습 이렇게 조금만 더 바닥을 다지면 참 좋은데 제가 여러분 팁을 하나 드릴까요 오늘도 무슨 악재가 나왔잖아요 독일 쪽의 소프트웨어 회사에서 더 이상 사지 않겠다 그런 기사 나오면 테슬람들은 뻥이다 그러는데 뻥 아니에요 자기가 듣기 싫은 뻥이래 뻥 아니라니까 근데 여러분 테슬라에 대한 악재가 계속 나와도 테슬라가 개의치 않고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그게 바로 테슬라 상승 직전에 나타나는 강력한 시그널이에요 오늘 썸네일에 제가 말씀드렸죠 생각을 해보세요 시장도 빠져 악재도 계속 나와 근데 테슬라가 계속 가 그거는 그만큼 매수세가 들어온다는 거죠 근데 그 매수세가 개인 매수세일까요 아니에요 기관 매수세예요 기관들 특별히 거인들의 매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거거든요 다시 한번 테슬라 악재가 끊이지 않고 지수가 빠지는데 테슬라가 계속 올라가 준다 그러면 그거는 본격적 상승을 위한 시그널이라는 거죠 오늘 그 첫 시그널이 나왔는데 하루 나왔다고 와 나왔다 그러시면 안 되고 좀 지켜봐야 되겠죠 아셨죠 긍정적 신호는 이렇게 바닥을 계속 박스 꺼내서 지난주부터 에너지를 모아가고 있다 이거 굉장히 우리 공부했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에너지가 이렇게 계속 모아가면서 이렇게 간다 아셨죠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 알림은 계속해서 계속해서 실전 다양하게 제가 정말 뼈를 가라내면서 요즘 영상 만들고 있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리딩만을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안 오셨으면 좋겠네 리딩만을 원해서는 이상하게 살아나올 수가 없고요 정말 공부하려고 하는 분들 공부를 또 이상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 편식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안 돼요 공부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이 서울대 들어갔으면 서울대에서 가르치는 대로 따라야지 안 그래요 여러분이 서울대 총장이야 그런 분도 이해가 안 되는데 아무튼 화이팅 합시다 화이팅 합시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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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